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도움 요청 경찰 화재 구급차 다산 콜센터 관광 안내 도와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휴대전화 여권 지갑 항공권 감정 좋아요 그저 그래요 싫어요 싫어요 피곤해요 재미있어요 화가 나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쓰고 말하세요 충분히 학습하신 후 다음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